5. 축이 아닌데 몰면 5, 6집 손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됩니다. 무조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악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수를 폐감으로 써서 다른 곳에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축머리를 이용해서 큰 수를 낼 수도 있습니다. 폐도 없고 축머리로 큰 수를 낼 수도 없는 모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RTX 2060으로 카타고 40블록을 10분 동안 돌렸습니다. 덤은 6.5집으로 설정했습니다. 10일까지 누웠을 때 100이 0.1집 유리한 상태입니다. 축이 아닌데도 100이 10이로 몰았습니다. 그러자 흙이 1.5집 유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100이 12에 두어서 1.6집 손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100이 13으로 나가자 흙이 1.4집 유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축이 아닌데도 100이 14로 몰았습니다. 그러자 흙이 5.6집 유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100이 14에 두어서 4.2집 손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흙이 15로 나가자 흙이 5.5집 유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축이 아닌데도 100이 16으로 몰았습니다. 그러자 흙이 9.9집 유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100이 16에 두어서 4.4집 손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6.6집 손해가 정점입니다. 이후에는 손해가 훨씬 작다고 카타고는 주장합니다. 특히 28수의 경우에는 불과 0.3집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흙이 11에 둔 직후에는 100이 0.1집 유리하다고 합니다. 100이 52에 둔 직후에는 흙이 55.0집 유리하다고 합니다. 흙이 모두 블루스팟에 두었으니까 손해를 전혀 안 보았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100이 21번 누워서 55.1집을 손해보았으니까 축이 아닌데 몰아서 한수의 2.6집 손해를 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수의 5.6집 손해라는 가설과는 매우 다른 결과입니다. 만약 카타고의 이런 의견이 기본적으로 옳다면 축과 관련하여 프로기사들이 생각을 많이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lógica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